작은 자의 사랑이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주 나의 님께 또 나의 어머니 마리아 깨뜨리는 항유가 되게 하소서 강물처럼 흐르는 주님의 축복은 더러워진 영혼의 때를 씻어주는 사랑의 홍수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따르지 못하와 암흑에서 헤매고 있는 자녀들 그들 때문에 많은 눈물을 흘리셔야만 하는 성모 어머니의 사랑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퍼져나가 사랑의 홍수가 되게 하소서 세상의 모든 자녀가에게 하여 주 나의 님께 나아갈 때 지상천국이 이루어지리이다 오 나의 님 나의 전부여 오로지 저의 한 생이 주님 앞에 다하는 그날까지 베풀어 주신 그대로 아낌없이 바쳐 님께서 주신 소명을 잘 완수할 수 있도록 성령의 지와 용기를 주시어 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님께 감사가 마르지 않게 하소서 더욱 겸살하신 성모 어머니를 닮아 작은 자의 사랑의 길을 걸으며 님을 위하여 끝없는 찬미가를 노래하려네 지난 시간에 와 영광의 질병 성모 Sept fac를 받고 양 regulate